보통 이게 한 나올까 말까 할까. 나올까 말까 할까. 야 야채. 보통 이게 한 나올까 말까 할까. 야 야채. 야 야채야. 야 야채. 야 야채야. 야. 와. 아 정말 너무 아깝네. 아 이게 또다시 올라오나. 마지막에 반칙 했거든요. 뭐라고요. 아 본인이 반칙 했잖아요. 제가 반칙했어요. 본인이 반칙한 걸 왜. 준비가 됐을 때 써볼래. 괜찮습니다.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. 네. 아 진짜 아쉽네. 아 우리 종씨랑 또 웃게 생겼네. 야 진짜 몸 좋은 줄 알아. 아 진짜 내가 좀 놀아줬다. 아 진짜. 아 기가 막히게 아주. 야 엣지가 그렇게 야. 아 이길 수 있었는데. 이제 우리가 마지막 라운드입니다. 마지막 라운드. 결승전입니다. 2위와 1위가 겨루어서. 이번 게임에서 이긴 사람이. 일단 서열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. 아 이 꼬마랑 또 놀아줘야 되네. 아 이 꼬마랑 또 놀아줘야 되네. 아 이 꼬마랑 또 놀아줘야 되네 또. 아 나 정말 진짜. 좀만 더 기다리세요. 거의 다 끝나갈거. 금시가 좀 흘려왔네요. 어디에 또 이렇게 올라오셨네요. 아이 뭐. 어차피 내 자리였으니까. 뭐 이게 뭐 딱히. 올라왔다고 못 들어 없죠. 지금 놀다 온 거지. 고생하셨습니다. 이제 최종전입니다. 두 분 중에 누가 1등을 하든 서열 2위는 1위에게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. 1위 결정전 탁구골 투구 2위. 먼저 들어오시는 분이. 뭐 기분 좋게 생각해요. 어차피 좀 유리한 게임 아니에요? 사실? 뭐 타코야? 야 저 하도 오니 올라갔어? 내가 왔어야 되는데 타코. 니가 어떻게 1위야. 근데 근데 처음 순위가 1위부터 왜 그렇게 정리된 거예요? 데뷔 형도잖아 데뷔 형도. 아 데뷔 형이야. 아 예능. 1등을 하신 분은요. 3위부터 7위까지의 선을 한 번 바꿨어요. 어? 1등 할 수 있는 사람이야? 1등이 1등이. 잘 봐야겠네.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위랑 7위랑 바꿀 수 있는 거예요? 다 걸러뜰 수 있네. 하하 김정국 김정국 하하. 하하 김정국 하하. 하하 김정국 김정국 하하. 죄송한데 저 혹시? 여깄습니다. 여기도 저 치워주세요. 아 예 알겠습니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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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미안하다. 아 괜찮다. 아 괜찮다. 괜찮다. 네. 괜찮다. 우와 우와. 여기 있습니다. 다가갔습니다. 앞으로 엑스 형이랑 부르겠습니다. 아 좋다. 됐다. 이렇게 치면 안 돼. 죄송합니다. 마지막 기회라고. 됐다 됐다. 됐다 됐다. 이게 쉽게 들어가는 게 아니야. 디벨벨벨 마찬가지입니다. 디벨벨벨 마찬가지입니다. 됐어. 장관력이 좋네. 꼬리 하시는 분 뒤에 서주세요. 제일 먼저 왔습니다. 뭐야. 오늘 정국이 형 뒤에 서 있습니다. 자 갑시다. 지금 어디가. 어. 여러분 괜찮아 괜찮아. 야 데리야 뭐야. 데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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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올라. 괜찮아 괜찮아. 흠만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. 너 안 되면. 야 너 안 되면. 야 끝놀라 지금 못다시는게 아니에요